음 제가 소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끼는 동생이고 제가 예뻐하죠 진짜로 사실 뭐 다 거기 솔로지역에 출연한 친구들이 진짜 다들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하고 뭐 너무 예쁘고 다들 잘생기고 해서 뭐 저는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 만수가 1 2 2 2 2 2 3 2 2 3 2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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